안녕하세요 부동산공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임포트 기능과는 좀 반대되는 개념이죠. 익스포트 즉 내보내기 기능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포트 기능이라고 하면 보통 스케치업에서 크게 4가지 분율류로 나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익스포트 기능은 파일 메뉴 들어가셔서 익스포트 임포트 바로 아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3D 모델링, 2D 그래픽스, 섹션 슬라이스, 애니메이션 이렇게 총 4가지로 크게 나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3D 모델링 프로그램에서 볼 수 있도록 내보내는 기능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3D 그래픽스 프로그램들, 오토캐드라든가 콜라다 여러가지 프로그램들이 있겠죠. 그 프로그램에서 열어볼 수 있도록 내보내는 기능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집에서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토캐드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내보낼 수 있다는 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2D 그래픽스가 있겠죠. 2D 그래픽스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된다. 빈도수가 가장 많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2D 그래픽스 들어가 보시면 말 그대로 어떤 사진 파일, 이미지 파일로서 내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PDF 파일 같은 경우는 아크로이버 리더 라고 해서 어도비에서 만든 프로그램인데 거기서 열어볼 수 있는 것이고 EPS 같은 경우는 일러스트레이터, 이건 거의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깨지는 경우가 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좀 사용하지 않고요. 비트맵도 좀 도트로서 깍두기 현상이라고 그러죠. 도트로 깨지는 현상도 좀 생기기 때문에 이건 좀 잘 사용이 되지 않고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JPG와 최근 들어서 PNG 파일로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거를 저희가 이 모델링한 작업을 인쇄를 하거나 혹은 고객들에게 이메일로 보내준다든가 여러가지 보여줘야 되는 경우가 생길 때 가장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거를 가장 많이 사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좀 자세히 보면은 JPG로서 설정을 하고 옵션 메뉴 들어가 보시면 현재 지금 여러가지 이미지 사이즈가 나오고요. 렌더링이 나오고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미지 사이즈를 먼저 보시면 use view 사이즈라고 되어 있습니다. use view 사이즈. 현재 지금 이 스케치업에서 보고 있는 현재의 사이즈로서 내보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활성화시키시면 현재 보고 있는 해상도로서 설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보고 있는 것은 1388px에 954px로서 현재 지금 화면 창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보내게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놓고 내보낸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렌더링으로 돼서 지금 안티 엘리어싱이 지금 활성화가 되어있는데요. 안티 엘리어싱이라는 것은 계단 현상을 좀 줄여주는 그런 렌더링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평소에도 좀 활성화해 두시는 것이 출력물에 대한 퀄리티를 좋게 해주는 방법이다. 라고 해서 항상 체크를 해두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jpg 컴프레션이라 해가지고 jpg 이 그림 파일로서 이미지 파일로서 내보낼 때 용량을 최소한으로 내보낼 것이냐 혹은 용량은 좀 높되 퀄리티를 가장 좋게 퀄리티를 높게 할 것이냐라고 이런 게이지 바인데요. 평소에 이것도 아무래도 외부로서 내보내는 것이니까 누군가에게 보여줘야 되는 자료니까 퀄리티는 가장 좋게 설정해 두시는 것이 좋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뭐죠 기본적으로 한번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해상도가 좀 낮은 형태로서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한 다음에 테스트 1번으로 할까요? 테스트 1번. 익스포트 하겠습니다. 익스포트 하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보통 이제 인쇄를 한다고 했을 때 A4 사이즈로 인쇄를 하는 경우가 아무래도 많으니까 A4 사이즈에 맞는 해상도로서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2D 그래픽스 들어가셔서 옵션에 요거는 좀 암기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해상도로서 A4 사이즈의 해상도가 3425에 높이는 2479입니다. 버터샵을 해보신 분들은 좀 알고 계실 텐데 모르신 분들은 좀 기억을 해두시는 거지 따로 메모를 해두시는 것도 좋겠죠. 3425에 2479인데 현재 지금 높이가 지금 설정이 2479로 정확하게 안되죠. 저는 그냥 보통 그냥 간이로 편안하게 그냥 3400 정도 수준으로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요 정도로 세팅을 해가지고 자 OK를 누른 다음에 요거는 A4 사이즈로 한번 저절로 할게요. A4 사이즈 테스트 요런 식으로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보내고요. 지금 내보내고 있죠. 자 내보냈고요. 처음에 지금 저희가 1344 픽셀 즉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해상도로서 내보낸 거를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상도에 따라서 나오는 결과물의 퀄리티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저장을 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지금 테스트 1번이 해상도 1344 였죠. 해상도로서 지금 1344 픽셀로서 저장한 것을 좀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면은 벌써부터 지금 결과물이 조금 떨어진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벌써부터 지금 무언가가 조금 떨어지죠. 해상도가 자 두번째 A4 사이즈 3400 픽셀로서 저장한 것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벌써부터 해상도 픽셀이 높아질수록 벌써부터 이 퀄리티가 다르다는 것을 확실히 느껴지시죠? 벌써부터가 그죠? 자 3400 A4 사이즈 3400 픽셀로서 저장한 것이 벌써부터 이렇게 퀄리티가 좋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A4 사이즈가 아니라 A3 사이즈라든가 뭐 그보다 더 되는 사이즈 해상도 픽셀로서 저장도 가능하겠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물론 퀄리티는 좋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파일에 대한 용량이라든가 추후에 조금 더 인쇄를 하기 전에 수정해야 되는 작업들이 더 추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3400 수준에서 인쇄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인쇄를 하는 경우가 A4 용지를 사용하는 경우가 아무래도 빈도수가 더 많겠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3400 픽셀로서 임포트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보시면 섹션 슬라이스라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오토캐드 파일로서 저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섹션 슬라이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단면도를 취할 때 단면도를 취할 때 이 상태에서 익스포트에서 섹션 슬라이스 들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오토캐드 파일로서 내보낼 수 있다는 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캐드 하시는 분들은 옵션에서 조금 더 오토캐드 버전을 좀 더 확인을 하시고 체크를 하신 다음에 세부 옵션을 조정하신 다음에 익스포트 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더욱 좋겠죠? 자주 사용되는 기능은 아니긴 합니다만 그래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이제 부연 설명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서 섹션 슬라이스로 익스포트 하는 방식을 이걸 말씀을 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아직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았지만 애니메이션으로서의 씬으로서 추가를 해야지만 애니메이션 메뉴가 활성화됩니다. 여기 보시면 view 메뉴가 보시면 애니메이션 메뉴가 있는데요. 여기서 add scene이라고 있습니다. 씬을 추가하겠다라는 얘기죠. 여기서 씬이 한 개만 되어있을 때는 활성화되지가 않습니다. 활성화되지가 않고요. 두 개 이상인 경우에 활성화가 된다라는 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이 씬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식으로 저희가 adjust, 왔다 갔다 이 씬에 대해서 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저장이 됐다고 했을 때 이 씬에 대해서 동영상으로서 내보내는 기능입니다. 애니메이션, 비디오 이렇게 mp4 파일로서 mp4 파일이나 뭐 다른 건 있는데 최근에는 아무래도 mp4 파일을 많이 사용을 하겠죠. 코덱 종류도 설정을 하신 다음에 mp4 파일을 사용하시면 이렇게 저장이 된다라는 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많이 사용이 될까요? 제 생각에는 이 동영상 파일로서 내보내서 고객이라든가 내보낸 것보다는 고객한테 직접 보여줄 때는 보여드릴때는 이 파일 자체로서 저장을 한 다음에 보여드리는 것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이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뭐 동영상으로서 내보내야 되는 경우가 생길 분들은 생길 필요한 분들은 동영상으로 내보내야 되니까 참고로 설명을 드렸고요. mp4로서 내보낸 다음에 동영상 파일로서 열어보시면 이렇게 동영상으로 저장이 된다라는 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익스포트 기능은 이런 식으로 내보낼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추후에 작업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시간 익스포트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또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чтобы 밖에서 에는 정말 늦었고 일